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국이 아주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hi everyone i am at the tewa river national garden here small chrysandermon bloomed beautifully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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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국을 둘러보고 저쪽에 여러가지 종류의 박이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. 가서 좀 보겠습니다. 이 터널에 수세미도 있고, 또 뱀같이 생긴 박도 있고, 조롱박도 있고, 여러가지 박이 있네요. 여기 다양한 종류의 박도 있고, 스펀지 박도 있고, 스테지 박도 있고, 큐커빗도 있고. 이 뱀같이 생겼네요. 여기 조롱박도 있네요. 여기 조롱박도 있네요. 터널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. 이 터널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. 뱀같이 생겼네요. 뱀같이 생겼네요. 뱀같이 생겼네요. 뱀같이 생겼네요. 아멘